히히 유물 짠 와 감정의 조각 맞으면 발동합니다 그러게요 포션 아껴서 갈걸 괜히 깝치다가 맞으면 감정이 꿈틀거리는 리팩트 이제 빵이 치는거지 플라즈마랑 같이 써도 아주 좋다 아니 편히 해양 왔다 제트킥 임펄스 데이블님 반갑습니다 짠 히히 하하하하 하하 홀로 배터리 도갈 아쉽다 폭풍이랑 시공의 폭풍은 다르죠 염주 자방 자방특 맨날 서순에서 꽉 찬 아이고 코스트 하나 왜 맨날 코스트 하나 공짜로 얻은거 날려먹지 날려먹지 아클이 제일 어려우시다고요 소멸을 소멸을 잘 안쓰시나 아 아 진짜 코스트 자꾸 까먹네 병인가 감정의 조각 불뿐기 아니다 이 암바야 반복 반복 타중시전 하하 반복 락아블린이네 락아블린 락아블린 날릴 수 있을 것 같애 락아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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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크림 영중 hex 강호할까 노파쿠 강호할까 어차피 어차피 죽지 않을까? 그러보니까 전기역학이 안 나오냐 전타? 킹실 시작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공지능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딜카드 너무 없긴 하네 트윗기 초커 초커가 제일 나아보이네 초커 2시 5분까지 영어 안 말하면 5천원 2시 5분까지 영어 안 말하면 5천원 너무 안전자산인데 아무 말도 안하면 가름 아야 폭풍 폭풍이다 폭풍 음 아야가 왜 영어요? 저번엔 딸은 아야는 한국어제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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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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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창공지능 인지저 편향 타이벼 아 왜 이렇게 폭풍이 땡기지? 안 쓸 거야. 꺼져. 알고리즘 언제 키우냐 이거. 키우질 못하네. 이 사람들 너무하구만. 처음부터 안전자선이었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라는데? 잼 구성. 타격 지울까? 아랍이 영어야? 근데 지금은 수비 지워야 될 것 같은데 타격. 타격이 왜 이렇게 많냐. 아니 타격이 왜 이렇게 없냐. 아니 알고리즘 강화 좀 그만해. 끝도 없구만. 알고리즘 맘. 평영이다. 평영이다. 와플이다. 와플 함 할까? 와플 한 서바리 할까?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아이 뭐야 이거. 아이 필요한 것들 이렇게 안 나오네 진짜. 아니 저, 저들 다 몰아서 나오냐. 아 나 죽는다. 와아. 편향, 간복, 명중, 번개고채 다. 아니 다. 다 밑에 짱 박혀있고 그지같은 게임 진짜. 내 게임 드로우 너무 그지같은 거 아닙니까? 아이 미친. 진짜. 아으. 내 와플 다 투한다. 구웩. 이걸 죽네. 아니 진짜 이거. 드로우 너무 하는 거 아님. 아니 진짜. 드로우 그지같은. 와플 먹은 거 뚝 감았고 다 투하네. 구웩. 넷 엣. 그으으으으으으으으에euros을 다. 흐어. 혀. 하, 트훈. 저거,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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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저거? 이 놈 저 놈 그 놈 놈놈놈 히오티 짜가스리 와 꿈에서 카드 나온다 냠냠냠냠냠냠냠 맞고 감정의 조각 발동하고 맞고 감정의 조각 발동하고 감정 쌓이는 디펙트 용하 필요없어 자고 카드나 보자 짠 짠 조각 뭐 삽니다 회피열 다섯 장 회피열 흡혈 되게 좋은 이벤트입니다 근데 덱이 굴이네요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흡혈 흰 포션 먹으면 일단 잡긴 하겠네 근데 이거 이대로 가도 보스전에서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산건지 죽은건지 흡혈 표창 아잇 진짜 아니 흡혈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있으면은 어느정도 해볼만할 것 같아 explosion 해볼만 냉기만 드는거 없나? 냉만 없 냉없지 허허 어 이거 편향쓰고 달려야되나? 아니야 창공지능 있으니까 조금 더 존도한다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상공지능 간다 펍펍펍펍펍펍 πεр brick 채원장 잡긴 잡았네 뽁뽁 깨작깨작 창공지능이 하나만 있어도 투사 잡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 기계학습 다 시작 기계학습 쓸까? 기계학습 왜 이렇게 그지같아 기계학습 너무 쓰레기 아님 걷어내기 삶들어온대 기계학습은 3턴 지나야 3드로우임 아니지 첫 턴에는 드로우 안되니까 4턴이 있어야 3장드로우지 극혐 차라리 방일판이 더 나지 않음 톱니안 돌아감 톱니안 돌아감 톱니안 돌아감 또 일거 없지 아히모네는 척하고 에이블 트롤라베 트럴 추럴 회필가라서 무쇠카드 받아볼까 좋은거 좋은거 제발 좋은거 좋은거 좀 주세요 시성시성 파지직 바꿀까 아니 근데 파지직은 지금 슬 뭐 있을거 같은데 대혼란 비병 FTR 아니 그지 어떤거 맞았네 대혼란 빼고 밸류 상태가 심장 포기해야될거 같은데 어떻게 산막이라도 깨기 위해 발버둥 쳐봅시다 심장 쿵룰이라고요? 이미 딴 데 왔는데 아 어 아 아 아 아 아 강몸불 이미 한 장이죠 그래도 강몸대혼란이랑 쓰기 좋을 것 같은데 빡티레 반대 살려주십쇼 가시 때리지 마라 가시 때리지 마라 가시 때리지 마라 시너지 오우야 오우야 표표를 하자 표표 깨작 깨작 꽃샘추위 드디어 냉기고 제 하나 나왔다 치약 치약 표정 이규준 이규준 자기가서 규준 하나 지울 수 있긴 한데 규준 하나의 융을 두개 받을 것 같으면 할만하지 않을까 이규준 1초코 할만할 것 같은데 이규준 더 흑 이렇게 규준 벌일 수도 있긴 한데 이규준 걷어내기 치약 표정 빨리 쓰려면 필요하겠죠 저주면 그냥 버릴걸요 저거 양초 있으면 쓸거고 얼둔 살까 얼둔 살까 돈 남는데 얼둔 살까 근데 얼둔 얼둔 있어도 안쓰잖아 버릴게 없네 버릴게 없네 아 얼둔 볼걸 아니 이게 얼둔 있어도 안쓰 아니 이게 얼둔 있어도 안쓰 이런 젠장 다음턴에 메아리 나오네 메아리는 나오는데 다음턴에 수비할게 없구나 어떡하지 규준 빅녀 아침이 아닌 아예 수고한 아침입니다 알차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면 아침이지 일어나면 아침이 자가풀이 두 번 씁시다. 방어력 많이 올리면은 저것도 돼. 흡혈도 돼. 병번개? 병번개에 넣을거 하나 있긴하지. 치약. 치약 편향. 아니 여기서 상점이 나와? 아씨 얼돈 사지 말걸. 하참네. 얼돈이 이걸 먹이네. 메아리 나온다. 다음 턴에 평영 쓸 수 있나? 대홀란 쓰면은 파지직 쓰지. 다음 턴에 평영 쓸 수 있겠네. 잠깐만. 뭐 홀란 두 장 됐는데? 메아리 빼네. 야 이게 뭐야. 130방어도 뭐야. 갑작스럽게. 아니 뭐야. 이게 초커 때문에 자동 사냥 됐잖아. 슬더스 M 됐는데? 알았ownikinterest. 고생했어. 아우 자동사냥 있으니까 편하구만 편안하게 즐기는 자동사냥 아직도 힘들게 녹아다니 난 손가락 하나로 멋이게 해 엘리트 가면은 괜히 체력 깎일 것 같고 아 잠깐만요 선생님 빨리 저거 써야 되는데 흡혈은 저유물로 얻었죠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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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메아리가 나와서 이렇게 초커로 이렇게 고생할 줄은 몰랐네 확실히 초커는 좋긴 한데 진짜 좀 그래 좀 그렇다고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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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냉기좀 더 줘봐요 이놈의 로봇의 발열도 모자라 서지 편향 써야되는데 달팽이가 자꾸 이상한거 걸어대니까 못쓰겠다 일단 희망적인거는 따갑댁은 가능한 덱이라는거 절망적인건 그전에 뒤지게 생겼다는거 서지 편향좀 쓰자자식아 틀려나왔다 드디어 서지 편향썼다 이제 흡혈좀 하고 풀피로 넘어가면은 문제없으시네요 추워지면 확실하게 하자 델핑색 건방지게 끊어먹음 건방질놈 흡혈 더 해야 피 세울수 있는데 흡혈 더 해야 피 세울수 있는데 흡혈 더 해야 피 세울수 흡혈 와 비채워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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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창공지능 쓰는게 나았을까 간다 데올란 못썼니 어지러움 됐나 저거 빠진거는 저거는 어지러움 빠진거는 초커가 안차네요 그러면 괜찮은거 같은데 아니 어지러움 아니 뭐야 이거 스나이퍼야 어지러움 쌓이잖아 이러면 아이 Q중 규칙을 준수하십쇼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도 규칙을 지키는 디펙트 전기역화가 안 나오나 나도 차방 두번은 좋네 혼돈 혼돈의 카우스 아 이거 초커 없었으면 더 편했으려 그나저나 자동사량 덱이다 괜찮네요 근데 메아리 1스택이었는데 두장 두장이 두번 발동되지 않았나 버그인가 이거 버그아닌 버그아닌 암튼 철컹철컹덱 대활란으로 두장 들어오는거 두 번 쓴거 같았는데 아 아 아 아 아